오늘은 12월 31일이고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의 첫 끼는 피자랑 치킨 아주 또 마지막 날을 불량하게 방금 놓쳤는데 사슴이 있었어요 진짜 큰 사슴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사슴 어디 봤냐? 죽을 것이면 돼 그 친구지? 수정이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다는 이게 낫는 사인이지? 너무 간지러워 뭐 올라와? 일로와서 올라와 넌 아니래 냉정하잖아 일로와서 올라옵니다 민혁이한테 관심 주면 미코가 질환한다 놓치지 못해 예쁜 장면 왜 나 찾을라구? 이거 먹었어 왜 고프지?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허니비 진짜 너무 순하다 허니비 진짜 너무 착해 쟤는 잘 들어와야 돼 쟤는 잘 들어와야 돼 쟤는 그 터를 받다가 요만한 거 진짜 이렇게 빨리 풀어봐 오빠 30분 나서 30분 나와요 진짜 신났어 장면 축하해 음식점에 가서 거의 시키진 않지. 그러네. 음식점은 거의 소주, 맥주 이런 거 마시니까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술집 가면 다 있어. 종류가 다 있어. 젊은 애들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는데. 첫 차 이런 데 가거나 술집 놀러 갔네. 10초! 간다, 간다. 다다를 안 지고 있다. 간다를 표현하고 추는 거야. 정성이 지금 나아있어.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로 유튜브를 해봐. 간다! 문 열매고 나랑 나가지.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? 어떡해. 멈출 수 없는 거. 이렇게 간다. 또 다른 거. 그 아래에 안 들었지, 그 아래에 안 들었지, 내내 안 들었지, 이거도 안 들었지. 아, 지금. 이거도 안 들었지, 이때는 대회가 안 들었지, 이거 좀 더 많이 먹었지. 고춧가루 에그 롤하고 오렌지 치킨, 새사미 치킨. 풍선, 멸치 치킨. 파타이와 이렇게 생긴 파타이와 이건 주문 금액 맞추려고 시킨 건데 돼지고기, 꼬치 같은 거? 또 맛있어 보인다? 이렇게 오늘의 점심을 먹겠습니다 원래는 작은 펜이 없어서 가장 큰 후라이 펜에다가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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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쌓였어 저 오늘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나가려고 취소 칭찬 앞머리 고춧가루 동Of이 너가 바실나 너가 바실나? 너가 바실나? 너가 바실나? 잠깐만요 이것도 감자잖아 프링글스 체다 치즈맛 어 이것도 치즈네 이게 제일 먹고 싶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초코 뿌린 팝콘 이런거? 어 짜 그런거 잘 몰라 미안해 예린이 약간 걱정이 되게 많이 늘었다 뭔가 뭔가 이 학교 자체와 거리를 두고 한 번씩 혹시 심지능 없어? 뭐 이런것도 있고 이리랑 같이 범인 잡아놨어? 아 아 아 아 아 동네사람들은 여기 남는게 아니라 연기 잘해요 컴퓨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이거는 여기 와가지고 직접 입혀보고 사시는 게 제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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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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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록 고장진단 tf 오늘은 진짜 잘 안 먹는데 이거 튜나,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파이티 튜나, 오베라이스 참치 들어간 그 포켓 같은 거 그리고 저는 택고약기 맛있다 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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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반장 반장 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